1번씩 때리자고. 한 번씩 때리자고. 한 번씩 때리자고. 봄비야 할 수 있어. 한 번씩 때리자고. 한 번씩 때리자고. 한 번씩 때리자고. 오케이. 아 예능이구나 속진이 한 번 해봐요 아니 난 뭐 많이 맛봤으니까 속진이 한 번 해봐요 아니 난 뭐 많이 맛봤으니까 아니 왜냐면 맞은 사람이 맞아봐야 그걸 비교해요 차이를 알지 미안해 니 발등이 아플 수도 있어 내가 딴 타라지 못해 내가 딴 타라지 못해 괜찮아 몹씨 무려하지 마요 야 이제 쟤 오형킹 하다가 안 본 것 같은데 진짜 어렵다 어떡해 맨날 차가지고 진짜 어떡해요 어때? 그럴 때 예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아 진짜 오우 이거 안 온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너와 봄 봄이는 살아있다 축하할 일이야 축하할 일이야 와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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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아우 감사합니다.